커피의 숨겨진 비밀, 당신이 몰랐던 커피의 효과와 진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커피가 단순히 에너지를 충전하는 음료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과 마음의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칼럼에서는 커피의 놀라운 효과와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탐구하며 커피를 더 건강하고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1. 커피가 주는 에너지 부스트 효과 커피의 주요 성분인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피로감을 줄이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데노신은 신경활동이 활발할수록 증가하는 화합물로 피로감을 유발하는데 카페인이 이를 막아줘 우리가 각성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카페인은 신체 대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칼로리 소모량을 늘리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 전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지구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커피의 항산화 효과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커피는 놀랍게도 많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폴리페놀, 퀴닉산, 카페산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막는 데 기여하여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일부 암의 위험을 줄이고 제2형 당뇨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과다 섭취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의 커피 섭취가 중요합니다. 3. 기분 전환과 우울증 예방 효과 커피는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규칙적인 커피 섭취는 긴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23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커피의 항오울 효과와 카페인의 작용 덕분으로 커피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기억력과 인지 기능 개선 카페인은 단기 기억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장기적인 기억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커피는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커피 섭취는 알치아이머병과 같은 폐행성 뇌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과 항산화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커피 섭취 시 주의할 점과 진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소화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3, 4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의산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후에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사람마다 카페인을 대사하는 속도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의 커피라도 체질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나 심장 두근거림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커피의 품질 또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유기농 원두나 신선한 원두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커피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커피를 너무 많이 가공하면 유익한 성분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신선한 원두를 이용한 커피를 권장합니다. 결론으로 커피는 그 자체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인의 의존성이나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좀 더 건강하고 즐겁게 커피를 즐겨보세요. 커피의 15가지 효능 커피는 커피나무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수확되며 콩에 따라 그 맛과 향이 다릅니다. 성분 역시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한 잔의 커피에는 리보플라빈, 판토텐산, 만간, 칼륨, 마그네슘 및 니아신을 비롯한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1. 에너지 수준 향상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피로를 해소하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 기분 개선, 집중력 증진 및 전반적인 뇌기능이 향상됩니다. 2. 지방연소 촉진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지방연소율을 높여줍니다. 이는 체중 감량 및 체지방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신체 기능 향상 카페인이 근육의 수축을 촉진하고 지구력을 강화시켜 운동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4. 당뇨병 예방 정기적인 커피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혈당 관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치매 및 파킨슨병 예방 카페인이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전달물질의 활동을 촉진하여 치매와 파킨슨병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6. 간 보호 커피는 간경화, 간암 등 간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우울증 예방 커피의 자극적 효과가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증 발병률을 낮추며 자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8. 암 예방 특히 간암과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커피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9. 뇌졸중 위험 감소 커피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뇌졸중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항산화 효과 커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여러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1. 구강 건강 향상 커피의 항균성 및 항염증 특성은 치아와 잇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2. 통증 감소 커피는 두통과 근육통 등 일상적인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3. 소화 촉진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4. 수분 공급 적당량의 커피는 탈수를 유발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절한 수분 섭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5. 항염증 효과 커피의 항염증 성분은 심혈관 질환, 암, 관절염 등 다양한 염증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아메리카노 블랙커피의 효능 6가지입니다. 1. 두뇌에 미치는 효능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매일 파론스컵으로 4잔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우울증 발병 위험이 2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뇌 화학물질에 영향을 준다. 또한 파론스커피컵 두 잔에는 약 200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 정도 양은 장기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 심장에 미치는 효능 매일 200에서 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휴식을 취할 때 혈류량이 향상돼 심장이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만든다. 3. 간에 미치는 효능 하루에 두 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면 간경변증과 같은 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당뇨병에 미치는 효능 28개의 연구 결과를 조사한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면 이영 당뇨병 발병 위험을 33%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발에 미치는 효능 매일 커피를 마시는 남성의 경우 통풍 위험을 59%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는 혈액 속의 요산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다. 6. 피부에 미치는 효능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3잔 이상의 커피를 섭취하는 여성은 기저 세포암에 걸린 위험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 커피 효능 6가지 1. 두뇌에 미치는 효능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매일 파론스컵으로 4잔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우울증 발병 위험이 2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뇌 화학물질에 영향을 준다. 또한 파론스커피컵 2잔에는 약 2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 정도 양은 장기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 심장에 미치는 효능 매일 200에서 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휴식을 취할 때 혈류량이 향상돼 심장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만든다. 3. 간에 미치는 효능 하루에 2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면 간경변증과 같은 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당뇨병에 미치는 효능 28개의 연구 결과를 조사한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면 이영 당뇨병 발병 위험을 33%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발에 미치는 효능 매일 커피를 마시는 남성의 경우 통풍 위험을 59%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는 혈액 속의 요산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다. 6. 피부에 미치는 효능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3잔 이상의 커피를 섭취하는 여성은 기저 세포암에 걸린 위험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23. 22. 27. 22. 24.